올런지 BL-120 아어즈비 비디오 조명, 다양하고 창의적인 조명 솔루션 비디오 제작자와 사진작가에게 조명은 놀랍고 영향력 있는 영상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올런지 BL-120 아어즈비 비디오 조명은 다양한 색상, 효과 및 밝기 수준으로 비디오와 사진을 향상시킬 것을 약속하는 다재다능하고 창의적인 조명 솔루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런지 BL-120 아어즈비 비디오 라이트와 그 특징,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전반적인 성능과 가치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올런지 BL-120 아어즈비 비디오 조명은 스마트폰, 카메라 및 기타 장치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작고 가벼운 LED 조명입니다. 흰색, 따뜻한 흰색, 노란색, 빨간색, 녹색, 파란색 등 다양한 색상을 생성할 수 있는 120개의 고품질 LED 전구가 특징입니다. 조명에는 스트로브, 플래시 및 페이드와 같은 다양한 효과가 있으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빛의 최대 출력은 철로맨이고, 연색지수, CRI는 95로 색상과 피부톤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2500K에서 9000K까지 색온도 범위를 조절할 수 있어 주변 조명 조건에 맞춰 원하는 분위기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조명은 충전식 배터리 또는 USB 케이블을 통해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카메라, 삼각대 또는 기타 액세서리에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콜드슈 마운트와 1분의 1-20 삼각대 나사가 함께 제공됩니다. 2. 올런지 BL-125GB 비디오 조명은 다음을 포함하여 비디오 제작자와 사진작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선택이 되는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3. 다재다능하고 창의적 조명의 다양한 색상과 효과를 통해 비디오와 사진에서 따뜻하고 아늑하고 드라마틱하고 다채로운 분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위기, 스타일 및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4. 필요와 선호도에 따라 조명을 배경조명, 액센트 조명 또는 주조명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5. 소형 및 휴대성, 조명의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실내에서 촬영하든 실외에서 촬영하든 이동 중에 쉽게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카메라나 휴대폰에 조명을 장착하고 휴대용 스튜디오 조명 설정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7. 고품질 출력, 철로맨 출력과 95CRI의 빛으로 정확한 색상 재현과 피부톤으로 비디오와 사진이 밝고 생생하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8. 주변 조명 조건에 맞게 밝기와 색온도를 조정하고 원하는 모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9.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조명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잡한 설정이나 제어 없이 색상, 효과 및 밝기 수준을 빠르고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 즐겨 찾는 설정을 저장하고 나중에 편리하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10. 보충 passage 잉 GDPR 8. 즉, Eat Cap andć 1. 보호 핵사자 내려입 tengo 정말로 유명하진 얼굴 stewardship 10.ž 19. 보호 핵사자 18. 보호 핵사자 19. 보호 핵사자